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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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나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뚝딱 뚝딱이야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걸 만들지 궁금한데 말이지 우와 공룡이다 어떤 공룡이 보이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초록색 옷을 입은 공룡의 왕 티라노사고루스가 보여 또 누가 보이니 뒤에 멋진 모자를 쓴 것 같은 틀리켈라 토스도 있네 자세히 보니까 꿀도 있어 또 누가 보이니 자주 보지 못했던 공룡인 것 같아 마치 멋진 모자를 쓴 것 같은걸 저 공룡은 멀룩무늬도 있는 것 같고 마치 도마뱀이랑 비슷한 것 같아 바삭으로 루프스래 헬멧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공룡도 보여 저 공룡은 친구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박치기로 싸워서 이겼던 파키케팔로스 아우루스래 우와 이렇게 공룡도 종류가 없잖아 저렇게 나도 공룡처럼 변신하면 무섭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공룡의 모습을 하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아보는 거야 자 공룡 나와라 뚝딱 우와 우리가 공룡을 만들 재료가 준비됐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 먼저 공룡을 만들 수 있는 공룡 상자야 여기엔 공룡의 입이야 엄청 큰 공룡입이 완성될 거라구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공룡의 얼굴 색깔을 우리 친구들이 그려줄 거라구 그러면 눈이나 뿔이나 입박은?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공룡의 뿔 머리 장식이 종류별로 있다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공룡의 눈 모양 또 공룡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나 야채 과일까지 모두모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꾸미고 싶은 대로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룡의 날카로운 이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공룡을 다 완성하면 이빨을 붙여보면 더 재밌겠지 진짜 공룡 같을 거야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구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공룡을 한번 색칠해보자 자 뚝딱이도 만들러 간다 짜잔 공룡의 머리가 완성됐어 멋지게 색칠해봤지 나는 초록색 공룡을 만들거거든 그리고 초록색 공룡 안에는 멋진 입도 색칠해줬어 자 지금부터 그러면 공룡의 머리를 만들어볼까? 이 공룡의 머리를 만드는 방법은 QR영상 참고 자 먼저 뒤로 돌린다 뿅 여기 아래부터 접어볼게 선에 따라서 접어줄거야 1 2 3 4 자 여기에서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1번과 4번 연결 축축축축축축축 그리고 꼬리꼬리꼬리 꼬리도 1번 2번 3번 접고 쑥쑥쑥쑥쑥쑥 요 안으로 접어가지고 쩡쩡쩡쩡 뿅뿅뿅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어줄거야 1 2 3 양면 테이프를 뜯고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옆으로 붙이면 뜯! 그리고 밑으로 이거 내려주세요 짜라짠 어 여기도 꼬리가 있어 1번 2번 3번 접고 들어가라 열차 짜자잔 잡으면 공룡이야 안녕 안녕 우와 공룡이다 엄청 무섭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공룡의 눈 공룡이 무엇을 먹는지 이 맛도 붙여보자군 귀여운 눈을 붙여 귀엽다 눈을 붙이고 눈을 붙이고 띄고 사용하ando 손을 붙여 거짓바구 알맥수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짜잔! 공룡 얼굴 완성! 우와 멋지지? 내 공룡에는 리본도 있고 또 공룡은 화가 나면 번개도 울르렁깡깡하면서 막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해 또 짜잔! 공룡이 엄청 맛있는 거 맛보 있지? 그렇다면 공룡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 맞아! 바로 이빨을 붙여줘야 돼 자! 여기 있는 이빨을 이렇게 접어줘야 돼 먼저 접고 이렇게 쭉쭉쭉쭉 접어서 양면대 볼 때 꼭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라고 촥촥 촥촥촥촥촥 짜잔! 어때 우리 친구들? 드디어 공룡이 이빨도 완성됐어 진짜 무서운 공룡 같아 우와 자! 이제는 공룡의 완성! 머리 장식이라 봤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머리 장식들이 있다고 자! 여기에 위에 놓은 홈이 있으니까 홈을 뚫어주는데 뿅뿅뿅뿅 뿅뿅 일단은 보라색 불을 붙여줄 거야 첫 뚝따기 공룡 완성! 나는 뚝따기 썸루스다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열고 남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있었구나 역시 메이컨은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손잡이 끈으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구멍을 여기 바깥 구멍에다가 여기 팁을 빼줄거야 슈슈슈슈 뿅뿅 여기도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손잡이로 잡을 수 있게 됐어 나는 뚝따기 공룡이다 뚝따기 썸루스가 나왔다 우와 무드무드로 기회를 비켜라 친구들도 어떻게 내 공룡을 만들었는지 꼭 보여줘 어떤 친구는 멋진 머리 장식이 생겼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뾰쭈뾰쭈뾰 뿌리났겠지 자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공룡이 돼서 뒤뚱뒤뚱 공룡처럼 걸어보기도 하고 공룡 전시를 해서 공룡을 모두 모두 전시해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뚝따기와 멋진 공룡이 한번 되어봤어 다음에도 더 재밌는 메이킹의 세계로 초대할게 다음에 또 만나! 뚝딱! 잠깐!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